아! 집에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집에 나도 오고 싶다!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녁 6시, 오늘은 모처럼 쏘렌포베 문을 일찍 닫는 날이다. 모두가 마감 준비를 하는데 남생씨는 벌써 짐을 다 챙겼다. 아무래도 트일각을 재는 것 같다. 아, 얘들아! 야, 너 고생이 많다 진짜! 내가 야수 있어가지고 먼저 갈게 고생해! 야! 야! 매니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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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생, 얌생이처럼 성공! 미치! 어머! 매니저님 혹시 왜 치셨어요? 언제요? 어? 치신 거 다 찍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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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저희 집에... 콩이라고 있는데 그 요크셔... 아, 콩이가 아니다. 순심이라고요. 문화 집에 개가 있는데요. 답 좀 달라고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쉬운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갔어요. 아... 아... 집에 가고 싶다! 어! 미안. 괜찮아 괜찮아. 우리끼리 뭐 내기 같은 거 해서 마감할 사람 좀 하자. 둘이? 아니... 하... 그러니까지. 너무 웃기는구나? 가위바위보 합시다. 그래, 좋다. 하자. 자, 준비하시고! 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감 몰아주기 내기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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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진심으로 마감을 하기 싫나보다. 가위바위보! 으악! 괜찮아 괜찮아. 통이랑 하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괜찮아 괜찮아. 레츠 포! 고생했어! 승리한 자들 드디어 자유를 얻고 퇴근이다. 승리한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드디어 집에 가네요. 너무, 너무 좋아. 당연한 결과를 생각합니다. 마감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자기께 자기가 빠진 셈이다. 두 분, 두 분이 내기 하자고 아까 하셨는데 두 분이 걸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요? 내가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피곤해. 고생이 많다. 미안해요. 갈 갈 거 좀 차려. 어제 너가 갈 건데. 아, 오늘은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지금 찍고 있죠? 딱 걸렸다. 아, 청소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너네들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어린 나이에 벌써 사회생활을 배운 하은 씨. 청소가 제일 재밌어. 너 애써, 힘내려 하는 거 같다. 아, 아니에요. 카메라 앞서에 갈게요. 이제 가자. 오늘 고생 많았다. 그럴까요? 에라, 모르겠다. 갑시다. 아, 힘들다. 힘들다. 형들여. 못 하고 갈 거야. 저는 오늘 씽씽했다고 갔어요. 형이 태워줄까? 아니에요. 씽씽이 타고 갈게요. 먼저 나가. 오늘 장도나. PD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장도일까요? 드디어 퇴근하는 마감조들. 오늘 하루 고생이 참 많았다. 힘들어요. 청춘들의 꿈이 모여있는 이곳. 쏘랜 펍에서의 하루.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간다. 고생이 참 황팡에서의 하루는 가사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로그는 아직도 되고. 뉴스 동경사입니다. 오늘 현중 씨도요. 이거 진짜 화난 거 아니지? 집에 우아님꺼나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누가? 사귀어. 물을 내려와 주세요. 아따. 아따. 거의 피아노 아닌가요? 너 안 먹는다 왜 너는 왜 안 치었어? 끊을게요 다이점 연습 중이네 자 여기까지 출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